첫 번째는 로벡틴이에요 예전에 한번 선크림 소개해드렸는데 요렇게 리뉴얼 됐습니다 이 제품 무기자차인데 거짓말처럼 유기자차처럼 발리는 정말 신기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논나노 무기자차가 되면서 훨씬 더 피부에 자극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인데 무기자차여도 광 그대로 살아있고 유기자차처럼 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이나픽으로 꼽은 시세이도의 파란자차입니다 정말 이 혼합자차의 장점은 바르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무기자차와 혼합자차의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?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바로 톰피선이에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고 수정 화장해야 될 때 요런 선쿠션으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선쿠션 잘못 사면은 너무 백탁 심해서 막 하얗게 올라가는데 이 제품 제가 요기에다 발라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요래요 요런 요런 컬러에요 요런 파운데이션 같은 컬러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